게민은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네 게민은 언제나 열심히 일을 하네 게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만남을 멀퍼뜨리면서 매일매일이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네 하지않고 모르는 건강이 세상 게미도 애장미도 알 수 없지만 그러지만 오늘도 행복하다네 게민은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네 게민은 언젠가 열심히 일을 하네 게민은 어떤 데가 열심히 일을 하네 게민은 언제나 열심히 일을 하네 게민은 언제나 열심히 일을 하네 게민이 더 만들어서 한글자막 by 한효정